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 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함께하는 숲살리기 활동 숲으로 미래로 프로젝트에 마리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되게 울창한 숲이 있고 뒤쪽으로는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마리쥬의 곡 우리의 장면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풍경만큼 아름다운 사랑 노래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B.C.D.E. Call me darling honey I will call you baby Loving you is easy like L-M-N Of the only thing I want is L-O-V-E Love me 널 알갔던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순간이야 한복의 그림보다 한 편의 영화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장면 뭐랄까 유치하고 존스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세련된 설렘도 있던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의 트렌드는 그대와 나는 우리의 장면 Loving you is easy like A-B-C-B Call me darling honey I will call you baby Loving you is easy like L-M-N Of the only thing I want is L-O-V-E Love me 어떤 날의 햇살도 어떤 사랑의 말도 그대의 두 눈을 담아낼 순 없나 봐요 아무리 애써 봐도 숨길 수가 없죠 눈이 부신 꼬리의 장면 Loving you is easy like A-B-C-B Call me darling honey I will call you baby Loving you is easy like L-M-N Of the only thing I want is L-O-V-E Love me Loving you is easy like L-M-N Loving you is easy like L-O-V-E 마리슈의 우리의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이 드넓은 호수를 배경 삼아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곳이 철새들의 호수라고 불리우는 송지호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더 숲이 울창해져서 철새들이 들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CC와 함께하는 숲살리기 활동 숲으로 미래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숲으로 만드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그림자가 최종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여행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위협을 podrita